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7일 이후 닷새째 1명도 발생하지 않으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강원도는 22일 오후 6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3명으로 지난 17일 0월에서 확진자 1명이 나온 것을 끝으로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양성자는 총 20명이며 33명은 완치 이후 격리 해제됐고 52명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 중입니다. 강원도는 도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방역활동을 계속 진행함과 동시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.